안녕하세요. 최채영입니다. 원태인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주 앉은 이유는요. 저번에 그거 고유 속에 외침 가랑 가랑 검정 분홍 이 정도가 다른 게 뭔데? 탈북 탈북 손혜진이랑 같이 한 거 있잖아 그 손혜진이 외우고 있었던 거 그거 7분 나왔어요. 7분 나왔어요. 죽고 싶어요. 패배자 알아서 해장품 전달하기 위해서 댓글 추첨 갈 겸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. 그러면 지금부터 댓글 추첨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매직 큐 아까 골랐었는데 이거 어 이거 오케이 이거 해라 아이디 원 원태인 원형 탈모 생겼네 태인아 머리 좀 숙여봐 인사 잘한다 원형 탈모 먹겠다 오케이 이거 골라봐요 다 원태인이잖아 뭘 골라 어 이 편은 채용이 안 돼 이 편은 내가 사야 돼 내가 다 했지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1번 종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의 최채영 선수의 멋진 혁명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세명 세명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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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삼행시가 아닌데 이렇게 기반한 걸 원했다고 나는 채채영 점 왜 이렇게 형 못하냐 어 좋았다 이분 좋았다 음모 음모님 좋았다 이거 이거 탈락 이거 탈락 왜 나 좋은데 내 거예요 원태인 내가 할 거야 원 원하는 곳으로 볼을 던지고 태 태생부터 야구선수인 그 인 인 인혜 오빠 최채영 탈락 탈락 최채영 님 최채영 님 최채영 님 김은혜 이거 아 이게 기억하네 오디오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 마지막엔 좀 그러네 리 리정혁보다 지체 정 정우성보다 지체 혁 혁 거짓말이에요 탈락 아 거짓말에서 탈락 사실이잖아요 탈락 아 맞다 원 원태인 선수 영어 이름 생겼다면서요 태인이 아니라 조지 부시라고 하던데 왜냐면 내 맘을 조지고 부시니까 인 인정 못하는 사람 있나 아 저는 이 사람 저요 홍시 홍시 님 홍시 님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 이거 괜찮다 리 리 리그 발전과 흥행은 정 정통과 역사의 팀 삼성 라이온즈가 앞장서겠습니다 혁 혁신 삼성으로부터 삼성 오케이 이거 누구냐 는특 는특님 어 이거야 댓글이 끝났네 다 읽었어 우리 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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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차는데 하 하 하 진짜 남났어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끝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해장품으로는 사인볼 준비했는데 이제 최영이 형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총 12개 준비한 준비해서 이제 개별 연락드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즌이 시작되는데 끝까지 경각심 잃지 마시고 또 사회적 허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고 또 시즌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다 같이 다시 라파악에서 큰 함성 소리 들을 그날까지 저희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또 좋은 성적 내면서 저희도 야구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Fahren 고맙습니다 absolutely my bye 감사합니다.